다양한 직업권을 경험했으니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면접 시뮬레이션을 즉각해서 바로. 좋습니다. 입장부터 갈게요. 이제 똑똑하고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오시는 것부터. 그런 거리부터 중요하나? 그럼요. 들어오자마자 3초 안에 나름 판단이 서요. 첫인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반전은 뭐냐. 3초 안에 매력을 못 보여줬지만 뒤집을 수 있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행동이에요. 네, 들어오세요. 앉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스템 빅의 시공 1년 경력의 최윤진입니다. 저는 건설현장을 알기 위해서 직접 녹아. 합격. 합격입니다. 아주 전문 용어에 익숙하시고. 저희 회사를 위해서 딱 필요한 인재상입니다. 사실 건설현사가 참 많습니다. 저희 회사가 1등 건설 기업은 아닙니다. 왜 저희 회사를 선택하셨는지. 최애 건설을 선택하셨는지. 이건 또 회사마다 달라서. 제가 회사마다 정해놓은 장점 같은 게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회사 간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도 한 번씩은 다 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솔직한 거 좋습니다. 그럼 지금 건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자격증이 뭐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일 때 두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건설할 때는 요즘은 트렌드가 감이에요. 촉이 좋아야 되거든요. 촉촉. 자, 건축 이행위실 가겠습니다. 건. 건설을 하기 위해서. 축. 축적된 경험을 많이 쌓아왔습니다. 핵노잼. 탈락.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건물로 한 번 갈게요. 건물이요? 자, 건. 건어. 물. 물. 합격. 아주 훌륭한 친구로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합격입니다. 자, 이제. 밥 동무. 밥. 네? 네, 이제. 고증입니다. 아, 진짜로 한 끼 주시죠, 고정이에요? 3MC로 가는 거예요? 자, 밥. 밥을 먹고 싶겠지만, 오늘은. 동. 동무들과 함께 햄버거를 먹는 건 어떨까? 어? 무. 무식한 거사. 자, 밥. 밥을 먹기 위해서. 어, 밥을 먹기 위해서. 동. 동그란 상을 피고. 아, 매너서. 무. 무식한 거사 이렇게 해야지. 합격. 축하합니다. 내일부터 함께해 주시고 고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